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기대 여명이 연장되면서 노후를 국민연금으로 대비하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자신의 소득을 신고해서 보험료를 실제 납부하는 소득신고자는 작년 기준 1,799만여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소득신고자는 2011년 1,499만 명에서 2016년 1,766만 명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소득이 없어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 납부 예외자는 해마다 계속 줄어 2011년 489만 9천여 명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에는 382만 6천여 명까지 떨어졌습니다.